아니 그럼 미션을 아버님도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여쭤보세요. 미션은 없다면 그냥 주머니 혹시 아니 아니 그것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지 자리에 뭐가 있나요. 뭐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사진이 미션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뒤져봐요 뒤적뒤적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 봤다 남양주였구나 여기 남양주잖아 여기 광수 사진이 있네. 전화가는데 아버지 네. 오 광수야. 아 예 예. 내가 아버님도 사랑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어. 뭐 왔다 뭐 왔어. 미션 전화가 보다. 1층 전시장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침대가 제일. 아니 맞아요 하ading mil Joy입니다 오. 어머 라라 обще피 버 RV 가드하anne. 고맙습니다. 네 아할 기야.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바로 예으로. –ál strateg자 아빠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침대. – 침대? 침대. 다들 조심조심히 달아두세요. 걷 걷 걷 걷. 야 미식이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지. 이거 아니야? 뭐라고? 뭐야 뭐야. 쳐 놨어 쳐 놨어. 야 뭐야 뭐야. 쳐 놨어 쳐 놨어. 야. 와 아니야 아니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이게. 이거 어디서 앉으세요 고주님. 앉아봐 앉아. 우리 앉아서. 다 같이 봐. 우리 다 같이 부르는 거야. 뭘까? 남양주 레이스. 각 미션을 통과해 핵캡폼 사진으로 책을 완성시켜 책을 만든 주인공을 찾으시오. 주인공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맨 마지막 장에 붙이는 사람이 최종세윤. 음! 이게 뭐야? 여자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런닝맨 여열 팬 땡땡땡라고 합니다 저는 이가수 씨가 살고 계셨던 곳부터 곳으로부터 지하철로 두정거장거리 남양주 덕수에 살고 있어요 덕수! 이걸 드리는 일은 우리 지역도 런닝맨 촬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지금 이름이랑 생년월일, 학교 전화번호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주인공이랑 사장님 봐봐 저번에도 런닝맨 방청하러 갔었어요 정글의 법칙편 런닝맨 매주 보는데 아 왜 이래요 아 왜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보자 같이 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자 이거 봐 저 언니랑 여동생 있어요 언니는 지금 고3인데 방송 쪽에 관심이 많고 런닝맨 진짜 좋아요 수능 끝나고 하면 방청각을 했어요 나이가 고3보다 어리다는 거구나 고3보다 어리지 와아 이곳의 주인공과 함께 찍은 사진을 주인공이니까 이 소녀를 찾는 거잖아 이 소녀를 찾으면 되네 이 소녀 찾기 저 책은요 그 소녀가 방송국에 직접 와서 직접 만든 거예요? 저희한테 직접 전해주신 거예요 자기 혼자 만들어가지고 제작진이 감동을 받았네 저 사진들이 붙어있잖아요 저렇게 모든 장소를 본인이 직접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거기에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머지 저 비어있는 부분들 비어있는 부분들을 미션에서 성공을 하면 그걸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다 보면 먼저 어떤 한 분을 그 소녀를 만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녀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붙이는 단 한 명이 더 중요한 건 오늘 남양주 광수의 그 아버님까지 만나 뵀지만 광수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도 얘가 지리적으로 확실히 잘 아니까 보통 근데 이렇게 우연히 남양주에서 온 거네 우리 스타가 이렇게 좀 고향을 방문하면 사실 이런 특집을 한번 해주는데 광수 아버지 지금 보고 계세요 해주는데 광수 아버지 지금 보고 계세요 아 오늘은 광수가 주인공인가봐요 정말 주인공인가봐 역시 광수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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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타격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줄게 하나 둘 셋 짠